하...여러분들 제가...아빠가 되었네요 오이? 띠용? 제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물여섯 살이란 나이에 아빠가 될 줄은... 하..상상도 못했는걸... 어이구... 예에에에에에에 그렇습니다..오늘렛은 아기 시뮬레이터 아빠가 되어보는 베이비 시뮬레이터 아빠가 되어보는 그런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자친구랑 함께하는 베이비 시뮬레이터 정확한 게임 이름은 뭐죠? 마덜 시뮬레이터 그러면은 바로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1번 비터 베이비 아기를 만나다 아기를 만나다 딱 내가 처음 만나는 거구나 내가 아빠가 된 아기 이름은 뭘로 하지? 아기 이름은 제가 엄씨거든요 엄기환이에요 제 이름이 엄기환인데 엄지척 엄지척씨? 그럼 제 아들 이름은 아들이거든요 엄지척으로 하겠습니다 엄지척 지척이 엄지척 엄지척 가자 지척이 가자 가자 지척이 아 지척이 이쁜것 봐 어 지척이 시뮬레이터 당신은 뭐 아빠가 되었습니다 뭐 시뮬레이터 쇼 뭐 티비쇼에 출연하는 그런 건가봐요 아! 뭐야 이게 나야? 아 이거 이게 나야? 어어 아 지척이 엿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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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어이 지척이 남자네에? 아유 아유 어이 지척이 주척이 따봉 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자! 아, 쪽쪽이를 달라오는 건 쪽쪽이를 찾아가지고 쪽쪽이가 뭐 어딘가 있나봐요? 아, 쪽쪽이 거기 있어요! 쪽쪽이... 쪽쪽이는 주방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역시 아빠가 되긴 긁는 건가? 어, 어! 아, 여기있다! 쪽쪽이, 쪽쪽이 이거 어떻게... 오케이! 자, 쪽쪽이를! 아, 우리 지척이! 어, 쪽쪽이다! 여기있다! 지척이 얼굴이 지금 시부룩한데... 왜 그래? 왜 싫어해? 갑자기 왜 이래? 지척이... 야, 지척이야! 막, 나 던지는 것 봐! 막, 인성 봐라, 인성! 어? 누구 닮아가지고... 야, 쪽쪽이가 더럽네요! 잠깐만요! 더러우니까... 자, 이거 물을 틀고요... 물을 틀고요... 이걸 짓고... 뭐야, 뭐야, 야! 왜 쪽쪽이를 던져요! 손이 안 닿아! 이걸 어떻게 짓죠? 이걸 어떻게 짓어? 손을 내미는 방법이 있나? 나 왜 던져? 나 왜 던져? 아니... 지척이가 나에 닮았네! 번지는 걸 잘해! 이거를... 아, 이거 어떻게 씻고? 오오오오오오... 어? 이거 어떻게 짓죠? 아, 이렇게! 꼭 눌러가지고... 자, 이렇게 깨끗이 씻은 다음에 어, 18주밖에 안 남았어! 지척이 화났다! 지척이 표정 봐봐! 지척이 지금 그 놈의! 지척이 지금... 아, 이거 빨리 쭉쭉 해달라고! 지금 삐졌어! 표정 봐봐! 어... 어... 아... 아빠야, 그만! 아, 좀... 아... 고맙지? 아, 네, 두 번째... 아, 네, 두 번째... 두 번째... 이건 뭐죠? 이건 뭐야? 기프트 프롬더 베이비 베이... 아기한테 선물을 주래! 아, 아기한테 선물을 주는? 뭐 그런 단계네... 단계네... 좋았어! 아, 아빠가 되는 건 힘들군요, 여러분들! 어휴... 어휴... 어, 애기가 지금... 어... 기저귀의 공과 찼는데요... 아... 야, 기저귀에 똥쌌어! 우리 지척이! 와... 이거 지척이... 아... 우리 지척이...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구나! 오케이, 기저귀 벗기고... 헥! 어, 냄새나는 것 봐! 어, 엄마... 진짜, 아빠가 되는 건 힘들구나... 이거를... 아, 여기다가 넣어야 되나봐... 맞죠? 아, 오케이, 오케이... 2번... 여기다가 꼬린을 하래요, 꼬린... 어? 어휴... 잠깐만... 짚고... 쓰레기통에 넣어야 된대요, 일단... 여기다, 이렇게? 어어? 아, 아, 아니...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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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자기야... 아니, 이거 꼬린 해야 되나... 박이 지저분해졌잖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자기야... 어, 어떡해... 지척이 오줌봐봐... 지척이 오줌 많이 썼... 우리 아들... 뭐... 오줌은... 안 더러워요, 여러분들... 이거 왜 안 집어지니? 4초밖에 안 나왔어... 2초, 1초... 지척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지척이... 기저귀... 갈아주기... 지척이 우리... 엄지척... 귀여운 녀석... 아, 지척이... 아우, 지척이... 아우,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어구, 어구, 어구... 표정 봐봐, 어? 이거 왜 안 집어져, 근데? 어... 지척아... 지척이... 오케이, 지척이... 자, 여기다가... 살짝... 살짝... 아... 아... 왜 지척이, 이거... 왜 안 집어져, 이거... 어... 지척이, 어... 어구, 어구... 바닥이 오줌 바닥이 되네... 아, 이거 지척이... 그냥... 어? 니가 너, 어? 왜 아빠 안 시키니, 어? 아, 진짜... 지척이 아기잖아... 아빠는 이거 이런 거 싫어한단 말이야... 이거 아빠가 되기는 거 힘들구나... 어디야, 이거 왜 안 집어지니? 아, 지척아 이거 안 집어진다... 어? 아, 지척이... 아... 아, 안 될 거야... 아,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이거 왜 안 집어져, 어? 자, 지척이 이거... 아, 오줌 이거 달아줘요, 이거... 오케이, 기저귀 해가지고... 여기다가... 오케이, 넣어주고... 오케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 분유를... 분유를 여기다가... 분유가 아니라 이거... 파우더... 파우더, 파우더를 이제 엉덩이에... 이거 파우더 왜 바르는 줄 알아요? 왜 아냐고... 밀가루 같아... 어, 이거 마치 탕수육에... 밀가루를... 지금... 지척이 표정 안 좋다... 지척이... 나중에 뿌려주고... 아이, 그만 뿌려요... 지척이... 네... 세 번째는 이제... 기저귀, 기저귀... 아, 잠깐만, 이거... 얘를... 어... 씻게 해야 돼? 설마? 들어서 씻게 하겠지? 잠깐만... 오... 지척이... 지척이... 어... 자기야... 아... 아... 잠깐만... 아니, 물을 틀어야 되는데... 물을 틀고 가면 되잖아... 오... 오케오케... 자... 뿌려주고... 자, 잠깐 이렇게... 얼굴에다 뿌려주고... 그래, 얼굴... 연막탄... 그래, 우리가... 배틀그라운드... 커서 나중에 배틀그라운드 잘해야지... 연막탄... 뿌려주고... 자, 일단... 아기... 아기를... 자, 아기를... 아빠가 들어게... 음... 들어줄게... 음... 아기가... 왜 안 들리지? 덧불려줘야 되나? 아니, 그냥 기저귀 채워봐... 기저귀 그냥 채워봐... 오케... 기저귀 한 번을... 그럼 한 번 채워볼까요? 어... 됐다... 씻게 빼고... 아... 그냥 기저귀 채워주면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아... 분유 타기... 나 분유 타는 방법을 모르는데... 아빠가 되는 거 힘들구나... 분유 타기야... 저... 분유를 한 번... 제가... 난생처음... 타보겠습니다... 지척이 우리... 엄지척 씨... 어... 엄지척... 그냥 분유를 줘야 되니까... 빨리... 한 번 안에 분유를 틀어야 됩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더러워... 아... 이거 왜 이렇게 더럽니... 애기... 왜 빨리 이렇게 들었다고? 지쳐봐... 어... 안빠도 너무 힘들다... 자... 이거... 물을 일단 틀고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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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니... 하나만 먼저 씹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요? 네... 씻고... 아... 또 떨어뜨렸다... 아... 또 더러워졌어... 또... 오염이 돼버렸다고... 그냥...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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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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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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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쿠... 이거를... 집은 다음에... 끼워 안돼... 에에? 어떻게 끼우지? 잠깐만 다시 어... 지쳐... 어... 아빠가 아주 오빠 힘드다... 그냥 먹어... 뭐? 그냥... 먹어... 아니 지금 뭐하시는거에요? 아무것도 모델 끝났다 얘기한테 아니 분류되기엔 이렇게 힘들어? 물 한번만 넣는게 지쳐가 지쳐가 그냥 먹어라 와 잠깐만 이거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살짝 놓고 이렇게 씻고 그 다음에 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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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끼워 오 끼웠고 자 아아 잠깐만 뚜껑 뚜껑 어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살짝 놓고 안 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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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멋있어 버튼 오케이 자 넣고 그리고 물을 넣고 오케이 물 넣고 좋아 좋아 그 다음에 다 넣어진거에요? 다 넣었어 다 넣었어 그리고 어딨어 분류로 어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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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그래가지고 저거 세제 아니야? 세제같은데? 세제 아니야? 세제같이 생겼어 안되겠다 안되겠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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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쳐가 지쳐가 먹을 시간이다 야 맛있지 어? 우리 아빠가 주는거 어? 더 맛있지? 지쳐기 야 지쳐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가지고 표정이 여러분들 여기 아동학대범 있어요 빨리 경찰에다 시켜주기 지쳐가 내 아빠 말 좀 들어라 어? 여기다가? 진짜 여기다가? 안 돼 안 돼 안 돼 뭐야 이거 왜이래 어? 아닌거 같은데 잘 죽고있어 잘 죽고있는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불 다 끊었어 다시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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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넣고 물 넣고 불다 넣고 자 왜그래? 잠깐만 이거 너무 어려운거 아니에요? 다시 다시 침착하고 이거 세대 아지씨 아무리 봐도 분류같지가 않아 됐어 됐어 이 정도만 넣고 그 다음에 들어 굽고서 꼭다리 꼭다리 꼭다리가 꼭다리 어디있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씻어서 어떻게 놓치지? 어 됐어 됐어 야 진짜 나 아빠가 타왔다 진짜 맛있게 타갔어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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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지 어어 진짜 아빠가 해냈다 뭐야 지척이 던졌어 내 추측이 달래 추측이 추측이 아빠를 다 시켜라 다 시켜먹어 다 시켜먹어 아주 그냥 어? 자기가 물낭비 물낭비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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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부잣집이야 어 무슨소리야 자 지척아 이거 어 어 지척아 빨리 씻고 올게 아빠가 빨리 씻고 올게 아빠가 빨리 씻고 올게 락크기 잘했다 지척이 나중에 어 학교가가지고 어 친구들 매점 많이 시키겠네 어? 아빠들이 그것도 시켜먹고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와 진짜 힘들다 그 다음에 하드부빙 하드부빙 자아 한번 왔다갔다를 많이 해야봐야 뭐야 주방 갔다가 뭐 좀 해야 뭐 하드부빙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볼게 하드부빙이나 주네 뭐야? 우리 아들 온 입었네? 아니구나 기적이잖아 아이고 귀여워라 어이 아이 이빠라 아이 이빠라 지척이가 그게 필요하구나 어 그래 줄게 아빠는 이제 이거는 이제 어 주방이 어디있다 아빠는 뭐 이정도야 이제 잘해서 자 어 위에 저거 그거 뭐죠? 아 저거 설거지 해야되네요 여기 여기 아니네 밥 먹어야 되네 나도 아 밥을 먹어야 돼요? 나도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되나봐 오 오케이 쪽다리 가지고 갈게요 우리 지척이 우리 지척이 어딨어? 여기 있네요 지척이 지척이 쪽다리 왜 싫어 왜 싫어 더럽대 색깔이 아닌가? 어응? 왜잉? 우리 지척이 왜이래? 너 씻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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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까닭스 깔팠스러운거 아냐? 제대로 씻었어 이제 지척이 우리 지척이 어딨어 지척이 어 지척이 어휴 지척이 이것도 줘 이것도 주고 오오오오 팽이다 팽이다 베이블레이드 그 다음에 어 이거 분유를 타달라니까 빨리 분유를 타줘야겠네 분유를 어딨죠? 응 아 이거 잠깐 빨리 잠깐 납득 네 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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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워주고 와 아빠가 되었어요 진짜 아빠간데요 와 해냈습니다 그냥 뭐가 필요할까?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던지는 건 하난 줄 알았네 쪽쪽이 또 쪽쪽이 쪽쪽이 줄게요 자 아이 너무 좋아 아이고 좋아 마신지 마라 아아 방금 봤어? 입으로 뱉는 거? 기저귀 갈아주고 기저귀 기저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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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줘야 되는데 쓰레기통이 있지 쓰레기통 어 나 죽겠다 죽겠다 나 배고픈데? 뭐 먹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맛있어 맛있어 여기 위에 빵도 있어요 빵빵 빵빵 아 이거 뭐야 여기 아 기저귀를 들고 밥을 먹다니 여기인가? 쓰레기통 어디지? 쓰레기통 쓰레기통 어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됩니다 기저귀 어딨죠? 기저귀 요기쪽 아니 파우더 파우더 아 파우더 파우더 뿌려야 돼 아 시척이 바라보지마 아빠를 바라보지마 자 파우더 파우더 있어 파우더 향수축하고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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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더 파우더 오케이 잡아가지고 아하 네네 됐어 쭉쭉쭉쭉쭉쭉쭉쭉 밀가루 밀가루 연박탄 얼굴도 뿌려주고 아 이쁘다 자기야 자기 배고파서 죽어 됐다 끼었다 끼었다 어 깨집니다 우와 나 아빠가 되기 성공 이야 나 진짜 형만아이 어 야 집중해서 했더니 이게 깨지네요 진짜 어 예비 부부 약간 예비 부부를 위한 게임이랄까 이거 뭐야 어 뭐야 좋겠어요 이게 그 기저귀를 꼴대도 없는 건가봐요 냄새나는 기저귀를 던져라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터더죠 자 그냥 쓰레기 털 때 가서 넣으면 안 돼요? 왜 남자들 왜 던질까요? 모르겠어요 오 들어갔나요? 아니 안 들어갔어요 하나도 못 들어갔죠 지금 자 여기다가 퍽 아 깰 수 있나요 이거? 오잉? 못 깼 것 같은데 예쁘 것 같았다 하나 들어갔고 자 두 개째 아 이거는 에바 세바 꽁치인데요 기저귀샷 와 어 어렵다 기저귀? 던지기 물론 10개를 담아야 된다고요? 10초 안에 아니 말이 돼요 30초 안에 10개를 내라고? 10개를 내라고?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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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야 오케이 하나 됐고요 그냥 이거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던지고 오 오 오 대박 그냥 이거 막 던지는 거네 어? 와 대박 또 들어갔어 여기다가 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아 이거 어려운데? 아 이거 어려운데? 어? 어? 좀 더 높게 좀 더 높게 오케이 이 정도 이 정도는 던져야 된다 오 오케이 진짜 자 이 정도 이 정도 높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높이? 아 안 됐네 좀 더 옆으로 가야겠는데요 좀 더 옆으로 가서 이 정도 아 아 까비까비 좀 더 높게 이거 포트리스 아닌가 이 정도 메타까지 그래서 아 요즘에도 포트리스라는 게임이 있나요? 아 요즘에 들은 모를 겁니다 아 맞아 오 들어갔어 말도 안 돼 야 야 나 이거 뭐 재능이 있나 봐 기저귀 뭐 어 어 들어갔어 봤어? 야 뭐야? 어 아 아 이 정도에 넣어줄 수 있구나 아 이 정도에 넣어가지고 오 떨어졌어 대박 다 넣었네 야 기저귀의 어 황제 빙유맨씨 어 이건 뭐죠? 어 어 느낌이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무슨 화장실에서 하는 것 같은데 화장실을 보내야 된데요 화장실을 보내야 된데요 황을 쏴기 전에 화장실을 보내는 건가요? 화장실이 어디죠? 화장실이 어디죠? 화장실 저쪽인 것 같은데 어 어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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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애기를 스베기통에 넣으면 어떡해 아 아 지척아 괜찮아 지척이는 괜찮아요 애기 애기를 지척아 아 뭐에 변기통에 넣어 너 왜 응아 쌓아 아니 자기가 똥이 마련네 내가 똥이 마려운 거야 여러분들 내가 똥이 마려운 거야 지척이가 똥이 마려운 게 아니고 나는 아 화장실에 보내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니 왜 애기를 변기통에 쏟아줬냐고 아니 내가 쓰레기통에 넣어야 돼 이기 있다 이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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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그리고... 아 진짜해 무서워라! 우와 진짜 이거! 아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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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쏭 닮아가지고 이거! 우리 엄지 척! 엄지 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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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놔요? 아 이렇게 오케이 조용하자분 썩올게요 조용합니다 아 물을 내렸어야 됐네 네... 아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네... 마더 시뮬레이션 네 아기를 키우는 시뮬레이션을 오늘 게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아기 키우는 거 되게 힘든 거 같아요 맞아요 와 이거 어지럽힌 것 봐 아래에 제가... 이제 한 살도 안 된 조카가 있는데 조카... 네 정말 힘들어요 전... 저는 이렇게 키워보진 않지만 제가 옆에서 본 결과 진짜 애는 사랑 없이는 못 키워요 사랑 없이는 못 키운다고 정말 큰 과거를 하고 내가 진짜 이 애기를 진짜 평생 책임을 지고 정말 사랑만으로 진짜 키울 수 있겠다 할 때 애기를 낳아야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옆에서 본 결과 게임으로도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데 실제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쨌든 아빠가 되어보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고 이 게임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재미있었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 엄지척 엄지척을 위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